서산시의 온라인 채널인 온통서산이 민원 해결의 창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. 지난 2018년 9월 페이스북으로 시작한 온통서산은 휴대전화 하나로 교통, 도로, 환경 복지 등 각종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소통 창구로 서비스 첫 해 303건의 민원 해결을 시작으로 지난해 3,600여 건 등 3년 반 만에 6,50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. 서산시는 온라인을 통한 민원 처리에 시민 만족도가 높다며 창구 다양화와 소통 방식 개선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